안녕하세요. 미라클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ORT가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영어책 읽기를 위해서는 비슷한 레벨의 다양한 영어책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인기 영어 원서 ORT와 함께 읽으면서 영어 레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ORT와 비슷한 레벨의 책들을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저희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소위 대박이 났던 책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시리즈의 책들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책은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책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보통 시리즈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일 시리즈 내에서도 책마다 약간의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읽힐 때는 자세한 리딩 레벨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ORT의 리딩 레벨은 AR 0.대에서 2.대 후반에 걸쳐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책들도 AR 0.대에서 2.대 후반까지의 영어 원서들인데요.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 순으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시리즈 구성은 출판 시기나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ORT와 비슷한 레벨의 영어책 정리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비스킷 시리즈인데요. 비스킷은 아이 캐니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쉬운 마이 퍼스트 단계에 속하는 책이고요. 특히 비스킷은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북을 접하고 처음 읽는 익기 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책이에요. 내용은 주인공 소녀와 비스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에피소드들인데요. 리딩 레벨은 AR 0.7에서 1.4 정도로 아이 캐니드 중에서 가장 쉬운 단계지만 실제 체감 레벨은 ORT 1, 2단계보다는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분량은 권당 32페이지 정도고요. 전체 시리즈는 27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책들은 대부분 한 권 분량이 32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 적은 분량의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을 하루에 한 권 이상 읽는 걸로 충분한 영어 인풋을 제공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적은 분량의 적도 영어 원서를 처음 접하고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처음부터 많은 분량을 읽기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하루 한두 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분량을 늘려가 보세요. 다음은 리틀 크리터 시리즈인데요. 비스킷과 같은 I can read my first 단계의 책이에요. 리딩 레벨은 AR 0.9에서 1.6으로 숫자상으로는 비스킷 시리즈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는 비스킷 시리즈보다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권당 분량 역시 32페이지 정도인 비스킷에 비해서 좀 더 많은 48페이지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느끼는 레벨은 비스킷이나 ORT 1, 2단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전체 시리즈는 20권 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틀 크리터 시리즈는 방금 소개해드린 I can read 외에도 픽쳐북이나 파닉스 또 그 외의 다른 시리즈들의 책들도 있어요. 따라서 각 시리즈의 리딩 레벨과 분량 난이도가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는 지금 소개해드린 I can read little critter 시리즈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리틀 크리터 시리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리틀 크리터 총정리 영상을 위해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피터킷 시리즈인데요. 피터킷 시리즈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들과 달리 I can read my first 단계와 I can read 1단계 두 가지 레벨로 구분해서 출간이 되고 있어요. 리딩 레벨 역시 AR 1.2에서 2.3 레벨로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피터킷 시리즈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리딩 레벨을 먼저 확인하고 쉬운 것부터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같은 피터킷 시리즈라도 1단계 책들은 단어나 문장의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이 있어서요. 마이 퍼스트 단계 책들과 혼합해서 읽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책 읽기 재미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피터킷의 마이 퍼스트 단계도 비스킷이나 리틀 크리터 또는 ORT 1, 2단계보다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을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권당 분량은 32페이지 내외로 리틀 크리터보다 적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시리즈 구성은 20권 내외로 출간되어 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엘리펀트 앤 피기 시리즈인데요. 덩치 크고 소심한 코끼리 제럴드와 낙천적이고 쾌활한 돼지 피기의 우정을 다룬 따뜻하고 유쾌한 픽처북이에요. 한 권당 분량은 64페이지이고요. 전체 시리즈는 2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영어 리딩 레벨은 AR 0.5에서 1.4고요. 대화체의 말풍성 구성으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그림을 보면서 책읽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어스벤 마이 퍼스트 리딩 라이브러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베리 퍼스트 리딩과 퍼스트 리딩 1단계,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5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리 퍼스트 리딩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와 사이트 워드를 책읽기를 통해서 익힐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리 퍼스트 리딩이 1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퍼스트 리딩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소부아 등 익숙한 스토리로 32페이지 분량에 150에서 250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딩 레벨은 1단계가 AR 0.4에서 1.2 2단계가 AR 1.1에서 2.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혹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리딩이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렇게 구성되어서 출간된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 점은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엘로이지 시리즈인데요. 레디 투 리드 1단계에 속해 있는 이 책은 호텔 꼭대기 층에 살고 있는 6살 엘로이지의 유쾌하고 발랄한 일상을 다루고 있어요. 한 권당 분량은 32페이지고요. 전체 시리즈가 15권에서 16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딩 레벨은 AR 1.0에서 1.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ORT 2단계에서 4단계 정도와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시리즈의 책이에요. 다음은 로비닐 스쿨 시리즈인데요. 이 책 역시 레디 투 리드 1단계에 속해 있고요. 1학년 아이들의 학교 생활 친구, 가족 관계를 소재로 한 따뜻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한 권당 분량은 32페이지고 전체 시리즈는 2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리딩 레벨은 평균 AR 1.2에서 2.2 정도 되고요. ORT 3단계에서 5단계와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학년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시리즈의 책이에요. 다음은 플라이가이 시리즈예요. 애완용파리를 키우는 소년 버즈와 그의 애완용파리 플라이가이의 이야기인데요. 애완용파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기발한 스토리와 재미있는 그림이 아이들을 책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하는 얼리 챕터북이고요. 한 권당 분량은 32페이지 전체 시리즈는 20권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어 리딩 레벨은 AR 1.3에서 2.7 따라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ORT 6단계에서 8단계와 비슷한 리딩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학년 아이들이 모두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에요. 다음 책은 클리포드 픽처북과 리더스 시리즈인데요. 몸집이 커져버린 커다랗고 빨간 강아지 클리포드와 클리포드를 사랑하는 에밀리 가족을 중심으로 클리포드의 커다란 몸집으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스토리와 다양한 클리포드 시리즈 중에서 픽처북과 리더스가 ORT와 비슷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권당 분량은 32페이지이고요. 픽처북은 13권 리더스는 10권 구성으로 되어 있고 픽처북 같은 경우에 리딩 레벨이 AR 1.2에서 2.5 그리고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2.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ORT 5단계에서 7단계 정도를 읽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다음 책은 아서 스타터와 리더스 시리즈인데요. 아서 시리즈 중에서 영어책 읽기 입문용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대부분이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아서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서 시리즈들과 다르게 아서의 동생 DW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전체 구성은 24권 분량이고 리딩 레벨은 AR 1.5에서 2.2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AR 1.5에서 2.4의 리딩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베렌스타인 베어즈 시리즈에요. 다양한 베렌스타인 베어즈 시리즈 중에서 I can read 1단계에 속하는 베렌스타인 베어즈 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I can read 1단계와 더불어서 Step into reading 1단계에서 3단계 시리즈도 ORT와 비슷한 리딩 레벨의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들의 리딩 레벨은 I can read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AR 1.5에서 2.6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tep into reading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단계 리딩 레벨이 AR 0.6에서 1.6 정도로 I can read 시리즈보단 조금 쉬운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리즈 구성 같은 경우에 I can read는 35권 구성이고요. 한 권당 분량이 3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명절 이야기, 가족, 학교 생활 중심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대니앤더 다이노소 시리즈 에요. I can read 1단계의 리더스 구요. 유명한 시드호프 작가님의 작품이고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시리즈의 책들이에요. 이 책의 리딩 레벨은 AR 1.4에서 2.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권당 분량은 32페이지고 대니라는 소년과 공룡이 친구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신기한 모험과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헨리앤머지 시리즈예요. 레디투리드 2단계에 속하는 책인데요. 리딩 레벨은 AR 2.1에서 2.9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책들보다 살짝 레벨이 높은 느낌이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푹 빠져서 읽게 되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리즈 구성은 2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권당 분량은 48페이지 내외라서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주인공 헨리와 그에게 머지의 우정과 에피소드를 스토리로 하고 아이들 대부분이 굉장히 즐겁게 읽었던 그런 책들이에요. 다음 책은 멍키밋 시리즈예요. 브랜치 시리즈 중에서 만화보다는 글 중심의 책인데요. 리딩 레벨은 2.2에서 2.4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리즈 구성이 조금 적어요.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권당 분량이 90페이지 내외로 이제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들 중에 아마 분량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 프랜치 시리즈 답게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시리즈 예요. 주인공 클라이드 가 기분이 좋아지면 갑자기 원숭이로 변하고 원숭이로 변하면 챕터북이 카툰 형식의 만화 형식의 책으로 변하는 아주 엉뚱하고 재미난 설정 책이에요. 다음 책은 아멜리아 베델리아 시리즈 에요. 아멜리아 베델리아 시리즈 원래 I can read 2단계로 출간되었던 책인데요. 워낙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서 1단계가 추가 발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2단계가 각각 다른 주인공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리딩레벨은 2.0에서 3.2 정도 구요. 시리즈 구성은 28권에서 38권 구성으로 조금 다양하게 구성돼서 출간되더라고요. 한 권당 분량은 32페이지에서 64페이지 내외인데 여러가지 뜻을 가진 단어와 수거를 잘못 이해한 주인공 아멜리아 베델리아와 그를 고용한 로저씨 부부의 에피소드가 주요 스토리로 구성이 되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와 달리 소녀 아멜리아 베델리아의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책은 프로기 시리즈 덤벙대고 장난기 심한 어린 개구리 프로기 일상을 다룬 이야기 인데요. 리딩 레벨이 1.7에서 3.0으로 상당히 폭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리즈 구성 같은 경우에는 21권 에서 25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권 당 분량 32 페이지 내외 인데요. 픽처 포기 다 보니까 리더스보다는 조금 낯선 단어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 편이고요. 아빠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캠핑을 가고 또 잠자기 전에 엄마 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하고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 하게 되는 아이들의 일상 과 많이 닮아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공감 하면서 읽게 되는 책 인 것 같아요. 다음은 펭귄 영 리더스 의 팍스 시리즈 에요. 펭귄 영 리더스 3단계 에 속하는 팍스 시리즈 리딩 레벨 1.8 에서 2.2 시리즈 구성 7권 이에요. 한 권 당 분량 48 페이지로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익살스럽 유머러 팍스 가족들의 캐릭터가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있구요. 일상 해설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나게 그리고 있어요. 다음 책은 도그맨 이에요. 고양이 강아지 로봇 등 귀여운 캐릭터를 만화 형식으로 그려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얼리 챕터 북 인데요. 리딩 레벨 AR 2.3 에서 2.7 로 구성이 돼있고 전체 10권 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한 권당 분량은 48페이지 내외고 도그맨 과 친구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해결해가는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구성하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은 오할티와 비슷한 영어 레벨의 책들을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성공적인 영어책 읽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책들 중에서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 하구요. 그런 책들을 고르셔다면 대충 읽어버리는 데서 끝내지 말고 탄탄한 기초 다지기 과정을 반드시 거쳐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레벨의 책 읽기를 놓치면 안되구요. 처음부터 많은 분량으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영어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한 책 읽기로 아웃풋을 이끌어낼 정도의 인풋량을 채워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 영어는 충분한 영어책 읽기로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아이들의 영어책 읽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